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타란툴라 제가 키우는 타란툴라 화이트니한테 또 해산물을 한번 또 먹여 볼 건데요 저번에 제가 개불을 줬었죠 개불을 의외로 잘 먹었어요 개불이 워낙 커서 다음날 되가지고 좀 많이 남길 줄 알았더니 한 이틀이 지난 후에 개불을 전부 싹 먹어치웠습니다 정말 의외의 결과였어요 해산물 킬러 입니다 화이트니가 해산물 해산물 킬러 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 멍게 멍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 멍게를 한번 줘 볼 건데요 이대로 넣어주면은 분명히 이 안에 그 바닷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어이 멍게를 잘라서 살만 발라 내가 지고 화이트니한테 한번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멍게를 한번 손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끄트머리를 먼저 잘라주고 그 다음에 반대쪽을 좀 잘라주고 가운데를 파서 이렇게 딱 벌리면은 이 살이 나와요 살이 살을 이렇게 손톱으로 밀어서 이렇게 뜯어내면 이렇게 살이 나옵니다 이렇게 멍게 살이 나옵니다 배를 갈라서 벌려서 이렇게 탁 탁 탁 하면은 이렇게 멍게 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멍게를 먹기 좋게 알맞게 썰었구요 화이트니한테 자 멍게를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화이트니가 멍게를 먹을지 멍게를 먹을지 자기가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먹겠지요 오호 오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엉덩이 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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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알았어 알았어 안 먹었다면 빼지 여러분들 중에 그 코발트블루 코발트블루의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이 코발트블루는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고 싶어도 이 워낙에 벌어오성 타란툴라다 보니까 이 굴밖에 잘 안 나와요 보시면은 이 굴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한번 제가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자극을 한번 해 볼게요 오오 오오 진동이 있으니까 반응을 보이네요 다리 보이세요 다리 내가 살짝 진동을 줬더니 예 약간은 코발트블루한테 한번 이거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발트블루한테 다시 들어가 버렸다 다시 들어가 버렸다 아 안 나오네요 어저께 제가 밀엄을 몇마리 줬거든요 그거 먹어서 지금 배불러서 안 나오는거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나무 멍게를 또 제가 먹어야 되나요? 근데 여러분들 저는 멍게를 단 한번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멍게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요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한번 멍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멍게 첫 경험 자 멍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멍게입니다 어디야 초장을 저는 초장종이기 때문에 초장을 이렇게 넉넉히 찍어가지고 자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후 헉 바람 내가 흉 떡 아우 이런 맛이구나 아우 못먹겠다 아우 멍게는 제 입맛하고 영 아니네요 아우 아우 못먹겠다